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. 자, 그리고 교체 틀패에 들어온 파드 선수인데요.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. 문은 열려있습니다. 문은 열려있는데요. 여기서 왼발 슈팅 골프스 맞고 튀어나온 볼. 다시 한 번 뒷공간 왼발 슛!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교체 틀패에 들어온 파드 선수가 결정적인 이 기회에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 이것을 왼발로 밀어넣어봤지만 아프다니 전 Approx grades 1. 그리 XVIII 스타디언은 아닌데는 그리니 전ç did not expect 이 부모아로는 아프다니 전 présence. 동력이 아주 잘 깊은 것 같아요. 다른 를 알고 들어와서 그리니 전 São Paulo 김일아 ... 홈인SON.. 으리 안ENTGAL hasta가 혀.. ... concludes 서.. 펼MI 했으면은.. ...워 Task 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